온니뷰 구독, 알림, 신만 가자! 안녕하세요 온니뷰 시계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니뷰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니뷰입니다 오늘 뭐 시작부터 뭐야 딱 보이시나요? 명품이 PD님 혹시 잘 보이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샤넬입니다 브랜드만 봐도 약간 쫄리더라 샤넬 내 동생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막내 동생은 상의할게요 케이스가 색깔이 위아래가 달라? 블랙 앤 화이트 샤넬 상징이죠 굉장히 심플하고 이 샤넬이라는 글자가 사람을 흥분시키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샤넬 브랜드 너무 좋아하는데 샤넬은 향수가 아 맞아요 향서도 유명하고 패션도 유명하고 지하철에서 그 샤넬 넘버5 향수 맡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잖아요 아 진짜요? 그럼 거의 범죄데요 나도 모르게 이러면서 따라가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샤넬의 J12 크로매틱 모델입니다 크로매틱 샤넬은 애청자분이신 승관님께서 변명을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나요? 아 네네 성이 안 나왔으니까 최승관, 김승관, 이승관, 박승관 많잖아요 저런 분들이 오히려 깔끔한 분들이야 채무관계가 없다는 거지 어떤 순간인지는 모르니까 케이스 사이즈는 38mm 아 너 좀 작다 싶었어 네 사이즈고요 윤님한테 어울리겠네 저한테 딱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일단 한번 딱 넣어보고 싶어서 여쭤보고 넣어보세요 두께는 12mm 두께는 이 정도 얇은 편이네요 적당한 정도? 그냥 타임온리 기능이니까 온리타임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수는 50m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거 차고 어디 들어가겠어요? 생활방수 생활방수 이거 차고 누가 샤워를 하겠어? 그냥 벗어놓고 고이 고이 간직해야지? 네 그리고 무브먼트는 범용 무브먼트 에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나 에타 익숙해 이제 에타 익숙하죠 파워리저보는 약 42시간 정도 적당하고요 샤넬은 처음 나왔으니까 일단 브랜드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1910년에 파리 깐봉거리 21번지에서 이제 모자점으로 오픈을 해요 샤넬은 당연히 시계보다 패션이 여성 패션 주얼리도 나중에 넣을게요 나중에요? 원래 의상이에요? 원래 의상이야 나 처음 알았네 진짜요? 여성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샤넬이 이제 시계 부티크 자체를 오픈한 거는 1987년이고요 주얼리 부티크를 오픈한 거는 1997년이에요 패션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다가 이제 워치랑 주얼리까지 뻗친 거죠 1900년 되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네요? 근데 이제 패션 브랜드들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는 시계 사업에 굉장히 일찍 뛰어든 브랜드예요 1987년도에 이제 최초의 샤넬 최초의 이제 워치인 프리미에르라는 이제 손목시계 컬렉션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7년도에 그냥 파인 주얼리 지금 현재 샤넬 주얼리들도 유명하고 실제로 이제 주얼리 부티크가 또 따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건 아닌데 지금 현재 굉장히 유명해요 샤넬 컬렉션 중에 2000년도에 그 샤넬 최초의 스포츠 워치로 그 하이테크 세라믹을 도입한 이제 J12라는 모델입니다 스포츠 워치라고요? 그니까 그 스포티한 느낌이에요 스포티한 느낌이에요? 그쵸 난 별로 스포티하지는 않은데? 보통 일반적인 너무 럭셔리한데? 일반적인 시계 하면은 그냥 시계 케이스에 이제 레더 스트랩이나 이런 게 많은데 이제 같이 브레이슬릿으로 해가지고 그 세라믹이라는 소재 자체를 그 상용화 시키는 1등 공신이 샤넬이에요 아 그래요? 이 J12는 다 이제 하이테크 세라믹을 쓰는데 그니까 상용화를 시킨 세라믹이라는 소재는 그 이전에 뭐 라도라는 브랜드도 세라믹이 매우 유명하고요 그 IWC에서도 이제 세라믹 일부를 사용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좀 대중화하고 상용화 시키는 데는 이제 샤넬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이때부터 이제 딱 나왔어요 네 샤넬은 뭐 매장 가보시면 뭐 패션도 그렇고 뭐 브랜드 로고도 그렇고 이제 좀 굉장히 심플하다고 해야 하나? 그냥 블랙은 화이트가 많잖아요 그 최초에는 이제 J12 런칭했을 때는 이제 블랙 굉장히 심플하게 블랙으로 가고 2003년도에 J12 런칭했을 때는 새로운 컬러죠 화이트 컬러를 런칭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 J12의 세 번째 컬러인 이 크로매틱 컬러를 이제 런칭을 했었습니다 크로매틱이 그럼 컬러 이름이에요? 이 컬러는 이제 하이테크 세라믹에 티타눔이 섞여요 세라믹이면서도 티타뉴 같은 느낌? 브레이슬릿도? 케이스도 전부 다 전부 다? 제가 만져봐도 돼요? 들어봐도 돼요? 무게가 가볍나요?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어 그러게? 그쵸 오토메틱 지우면 이 정도면 뭐 일반적인 무게보다 가벼운 느낌인데? 일반적인 무게보다 가벼워요 네네 가볍습니다 함부로 만지기는 좀 어렵네요 다이아몬드가 좀 많이 박혀있어가지고 J12에는 또 이제 또 뜻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옛날에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자크 헬로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샤넬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56년도에 18세 때 입사를 해서 2007년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샤넬 직원이었어요 56년도에 18살이었으면 도대체 몇 년생인 거야? 한 30년대 생이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거의 샤넬의 시작부터 를 본 사람인 거죠 엄청나신 분인데? 샤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미지 같이 한번 이쪽인가? 한번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분께서 이제 2000년도에 만든 거예요 이분이 평소 그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요트는 잘 모르는데 요트에서 제이클래스에 해당되는 12미터급 요트를 즐겨 탔었대요 자크 헬로라는 분이 유명하신 것 뿐만 아니라 부도 겸비하셨구나 요트는 부의 상징이니까 샤넬이다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룩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이클래스 요트 제이클래스 요트 그 요트가 이제 12미터급 제이투엘브 그래서 이제 제이투엘브인 거죠 본인이 좋아했던 거를 이제 딱 네이밍 한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 탄생을 한 거고 샤넬은 이제 그 럭셔리 하우스 중에서 재밌는 게 좀 시계에 대한 좀 다른 브랜드도 지금 마찬가지긴 한데 진지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2008년때에는 오데마 피계와 첫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오데마 피계 보면은 이제 시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이제 칼리버 3120 이라는 무브먼트가 있어요 그것을 조금 이제 샤넬만을 위한 개량형인 이제 칼리버 3125를 그때 만들어서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서 받아가지고 사용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하이컴플리케이션 몇 개도 이제 오데마 피계 회사랑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선보였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조금 시계 유명 브랜드들을 샤넬이 다 지분을 인수했어요 아마 저희는 아직 소개를 못한 브랜드인데 베렌 로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사각형으로 생긴 조금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미지 같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브랜드도 이제 최근에 와서는 지분 100%를 다 그거는 이제 샤넬 회사에 있는 거죠 자회사 지목 정도면? 네 자회사죠 100%니까 로맨고티에 로망고티에 라고 불리는 치계 브랜드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지분을 많이 인수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폴즈룬이라는 매우 유명한 또 독립 브랜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분을 거의 20% 이상 이제 시계에 대한 애정을 넘어서 야욕이 좀 엿보이는데? 이 말을 샤넬이 듣고 있습니다 샤넬이 다 협찬할 거예요? 샤넬 이미지는 맞지가 않아 나는 진지한 걸 보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뭐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야욕이라는 말이 뭐 시계에 대한 그만큼 애정이 있고 그만큼 시장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샤넬이 공통점이 살짝 있는 게 아무 시계 브랜드는 인수하지는 않았고요 샤넬이 프랑스 브랜드잖아요 프랑스에 관련되어 있는 시계 브랜드만을 인수했어요 여기는 다 워치메이커가 프랑스인이거나 아니면 프랑스 태생의 브랜드거나 프랑스랑 연관이 있는 브랜드를 현재 인수를 한 상태입니다 아 자국을 엄청 사랑하는구나 애국자다 그래서 샤넬에서는 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시계를 보면 굉장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는 진짜 좀 많이 변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그럼 단순히 어떤 럭셔리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뇌실까지 기하겠다 그쵸 그거죠 그 포인트죠 멋있네요 근데 듣고 보니까 멋있어요 사실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샤넬의 이미지가 왠지 약간 뭐 돈 있는 사람이 자야 될 것 같고 돈 없는데 어떤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 아니 약간 된장지라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이미지도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되게 멋있다 근데 샤넬 샤넬 멋있어요 나도 사고 싶은데 갑자기 갑자기 아까 빠뜨렸던 내용인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 컬러가 J12가 약 10주년 때 나왔던 모델이에요 아 그럼 지금도 이 모델명으로 쭉 개량해서 나오고 있나요? 지금 크로매틱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한번 샤넬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블랙 화이트는 아직도 나오고 있고 J12는 이제 많이 판매되는 그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아 뭐 혹시 샤넬 관계자가 보신다면 원장님 협찬 한번 해주시면 샤넬이랑은 돌려드릴게요 저희가 좀 친해지고 싶어요 올리고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저희가 샤넬은 또 이 버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을 개발했어요 보세요 오! 이게 튕김이 있죠 텐션이 오오 그래서 이 착용하고 벗고가 굉장히 편해요 오오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거? 뭐야? 텐션이 있잖아요 버클에 아 여기 탄성이 있어요 네 착용감을 극대화시켜준다고? 이게 착 열리고 이게 닫히고 있어요 과거에 샤넬에서 개발한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아 아이언맨 옷 입을 때 슈트 입을 때 손이 있잖아 후손이 칙칙칙칙 팔 발이 막 그런 느낌 나 지금 시계 탁 찰 때 주인장이 그거 보고 지금 주인장이 사실 뭐 아 한번 착용해 볼까요? 아 네네 딱 맞아요 저랑 윤희은 손목이 약간 얇으신 분들은 이거 잘 어울리겠다 윤희은 잘 어울리네 그리고 세라믹이라는 소재 자체는 컬러감을 이쁘게 표현할 수 있고요 스틸에 비해서 스크래치 강해요 대신 막 사용하다 보면 깨질 확률은 더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쁘다는 거 예쁘네요 진짜 다이아몬드 글라스 안에 다이아몬드 8개가 있고 심플하고 저희가 시계 얘기하다가 근접샷을 오늘 많이 못 찍었어요 아 이거 이제 찍어보고 가야죠 오 이렇게 보니까 더 멋있네 안쪽에 셔츠 샤넬 J12 오토매드 깔끔해서 있고 다이아몬드 8개가 있고요 군더더기가 없다 디자인에 저 안에 인덱스에 박혀있는 것도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몇 개예요? 한번 세보시겠어요? 아니요? 요즘 노안이 와서 이런 거 힘들어요 작은 거 베젤 느낌이 이런 느낌 멋있다 진짜 블링블링하다 이거 옆에서 시계 좀 벨주하시는 분이 이거 하나씩 빼가면 어떻게 해요? 핀셋 같은 걸로? 안 빠져요 안 빠져요 톡톡 해가지고 진짜 이쁘다 오 멋있네요 뒤에 등판도 한번 보여주세요 럭셔리 팬들이 뒷면은 다 심심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본인이 심심하다고 시청자분들까지 지금 샤넬 J12 깔끔하게 적혀있습니다 이게 점점 이유님이 이기적이야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래 우리 시청자분들을 생각해야죠 근데 의외로 뒷면에는 스크래치가 많이 있네요 스크래치 정도가 아닌데 이건? 이분 이거 착용하고 샤워도 하시나 본데 지금? 샤워하다가 물때가 좀 낀 거 같아 지금 보니까 편하게 던지니신 거지? 이렇게 탁 아니 물때가 있어 지금 보니까 착착착 긁힌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넘어가죠 가격을 맞추는 시간이 왔는데요 일단은 힌트 주셔야죠 샤넬이어서 가격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여성의 로망 나 이렇게 힌트 무성의하게 줄 때마다 나 정말 꼴매기 싫어 왜요? 나 진짜 내가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모른다 나는 잘 힌트 주시죠 롤렉스 콤비 가격 때보다 조금 더 높아요 2200만원 가겠습니다 네 거의 비슷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나가는 촬영 전에 사실 이게 살짝 실수가 있어가지고 가격을 알아버리셨어요 2200만원이요 지금 이 크로매틱 티타늄이 섞인 이 모델 말고 원래 블랙 앤 화이트의 이 동일 스펙 모델들이 현행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게 한 1700에서 1800만 원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 구매하셨어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구매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2000만 원이었으니까 이게 현행 가격으로 있다면 아마 2000 초반이겠죠? 대박이네요 진짜 엄청 비싸네요 네 비싸요 직업이 궁금하시다 이 분 저는 항상 그런 게 시계 가격이 3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직업이 너무 궁금한 거야 300만 원 이상 되는 거 그런 것만 받으면 맥박이 엄청 빨리 뛰어요 유님은 너무 많이 봐서 1000만 원이 넘어야 뛰고 저는 200, 300만 원 넘어가면 엄청 뛰거든요 부담스럽고 지금 일단 2000만 원을 또 2000만 원대를 오랜만에 보니까 좀 자꾸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로망 샤넬 J12 크로매팅 모델이었고요 이쁘다 일단 저는 1차 시도만에 맞춘 걸로 이건 한번 재수수가 아닐까요? 일단은 오늘 정말 고가의 시계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유님을 마무리해주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시다면 그리고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여러분들께 드릴 혜택입니다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안경을 랜덤 발송해 드릴 텐데요 온 리뷰를 사랑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혜택입니다 글라스위치에서 적용하는 DT 참여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댓글에 이메일 주소 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자동 참여가 되는데 매월 한번 추천을 하는데 몇 편당 한 분씩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입속을 많이 내셔서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